한국국토정보공사 조선이고 서정주 박장이까지 일본놈은 충성스러운 압자위일 때 동상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동상걸린 손가락은 차량과 방역을 조금만 띄워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이고 서정주 박장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놓으시면 안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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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나라 얹자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오론노래로 오론노래로 유원한 손으로 유원한 손으로 역사를 만들자 칠하 3 2 5 6 7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